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가 2년여 만에 완료됐습니다. 새만금 개발공사 등은 오늘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매립공사 중공식을 열고 국제업무지구와 첨단산업지구 등이 조성돼 2만 5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수변도시 건설의 첫 단계인 매립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. 수변도시 조성 사업은 1조 3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7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토지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.